여기 누구 하면 풍경 담을 사람 필요할 것 같은데? 밑에서. 내가 풍경을 담을까? 개운해. 멀기 진짜 좋다, 형. 너도 좋은데? 낙법 할 줄 알아? 낙법이요? 할 줄 아는데 할 필요가 있어, 여기서? 한 100바퀴 구르며 살지 않을까? 들어가볼까? 용기되는다, 진짜. 성원아, 너 덕에 스카이다이빙 해봐. 좋을 거예요, 진짜. 너무 좋을 것 같은데? 영어가 잔뜩 쓰인 동의서를 받았다. 요약하자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했고 사고가 나도 받아들이겠다는 것. 북글씨도 이렇게 안 써본 것 같은데. 한 자 한 자 서명하는 펜 끝이 무겁기만 하다. 우리 괜찮겠지? 재용이 형, 성우야? 음... 이곳에서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참... 너무 감동적인 시간들이었고요. 무슨 말 하셨어요? 그래도 이런 형님과 이렇게 유명한 동생과 이런 영상을 남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. 왜 그러세요? 96kg까지만 찌울걸. 2m까지만 갈걸. 2m까지만 갈게. 물을 받은 것 같은데? 물을 받은 것 같은데? 물을 받은 것 같은데? 물을 받은 것 같은데? 아유... 고마워. 더 힘차게 뛰어야 되니까. 지금 딱 필요해. 살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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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루!